를 처음에 끌었다가 서서히 주춤하는 게임이고요. 동서소 게임 채널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이 게임을 즐기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멀티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이 배트렛이 닫혔기 때문에 사람들께 하는 멀티플레이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아이들이 마음대로 쓰고요. 랜을 선택하시면 하마치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요. 다이렉트리, TCP, IP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게임 참가를 누르세요. 그리고 우선 사람들하고 채팅창을 통해서 네이버에서 제 카페를 오셔야 됩니다. 제 카페를 오시든지 다른 천명 카페를 통해서 IPX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IPX를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편집을 편집을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얘를 누르든지 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IP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요. 방에 들어가시려면 얘를 클릭하시면 되시고 방을 만들려면 이걸 클릭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대기화 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 카페에 오시면은 좀 더 자세한 방법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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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